다우투데이 도달하면 젖을 수 있어요. 제품 색상은 화이트, 그레이, 네이비, 검정에 있고 사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점 4.8점입니다. 두 번째 제품, USB-C 타입 허브입니다. 특징은 안정적인 성능과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딜레이 없이 PC의 데이터를 옮길 수 있고 휴대폰 연결과 애플워치 무산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3.5파의 오디오, 제갈통의 소리를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고 영화도 바로 보일 수 있어요. 그 밖의 KHD 화면 공유, 애드미 프레젠테이션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격은 41% 할인된 가격이고 모델에 따라서 17,000원부터 55,000원까지입니다. 평점은 5점 만점에 4.9점이네요. 3봉 자이언트 블루투스 스피커 가격은 15,000원, 배송비 4,500원 별도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어폰인 줄 알았는데 스피커네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서와 케이블이 있고 드디어 스피커를 꺼내보겠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고음질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고 FM 라디오 기능, PC 및 스마트폰과 작동 가능 1200A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버튼은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일시정지, 플레이, 볼륨업, 볼륨다운, 공넘기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페어링 했을 때 쉽게 연결이 되고 제품 후기를 몇 개 읽어보았는데 대체로 좋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원충 시 3시간 재생할 수 있고 블루투스 5.0을 지원합니다. 색상은 5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26% 할인된 가격이고 평점 5점 만점에 4.7점 4만 4천 개의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제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제품 링크 올려놓았으니 참조해 주세요. 4번 자동차용 전화번호판 가격은 5,100원입니다. 선취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숫자를 떼고 카드 슬롯에 번호를 붙입니다. 자석이라서 깔끔하게 붙일 수 있어요. 밑에는 3M 양면 테이프가 있어서 튼튼하게 부착할 수 있고 원 버튼으로 휴대폰 번호가 이렇게 보여지고 원하지 않을 시에는 한 번 더 누르시면 가를 수 있습니다. ABS 지지를 사용하고 120도까지의 온도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5가지로 다양한 색상을 선택 가능합니다. 평점 4.9점입니다. 5번 스마트워치 가격은 17만 1,500원에서 23만 3천원까지입니다. 평점은 5점 무료배송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메탈과 세라믹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레티나 등급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12개의 스포츠 모드를 통해 다양한 기록을 할 수 있고 50m까지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24일에서 74일 지속 사용할 수 있는 파워풀한 배터리 용량과 가볍고 9.2mm의 슬림하고 컬러풀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영상 설명란에 제품 링크 올려놓았으니 자세한 스펙 및 색상 디자인을 참조해 주세요. 6번 미니 합금 자전거 제품 가격은 6,100원이고 배송비 2,100원 별도입니다. 만 200개의 좋아요 수를 기록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고품질 합금 및 플라스틱으로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색상은 빨강, 노랑, 검정이 있습니다. 길이는 17.5cm, 높이는 9.5cm입니다. 접이식 자전거로 접을 수도 있고 바구니가 있는 모델도 있네요. 알리익스프레스에는 이런 다이캐스트 제품이 많은데 피규어와 같이 여러개 사서 거실에 주녀라면 멋질 것 같습니다. 평점은 4.8점입니다. 7번째 소개 드릴 제품은 평강 UV400 선글라스입니다. 가격은 12,900원 무료배송 제품입니다. 배송은 평균적으로 2.5주 정도 소요됩니다. 기존 제품보다 업그레이드된 필터 기술로써 빛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은 선글라스와 케이스, 커버, 안경닫기 등이 있고 특징으로는 강한 내구성과 UV400 인증으로 자외선을 99% 차단할 수 있습니다. 힌지가 튼튼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어요. 무게는 16.9g, 선글라스 길이는 약 14cm입니다. 총 4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리더라도 잘 보관이 되고 5개의 국제인증에 모두 합격한 제품입니다. 평점 5점 만점에 4.7점 2.92개의 좋아요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 리모트 컨트롤 악어 시뮬레이션 가격은 25% 할인된 가격인 3만 8백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요 용도는 올해 가위로부터 정원, 열못의 물고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거나 골프코스, 개인 수영장, 유원지 등에서 수지를 보호하거나 장난감 용도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비독성 재질을 사용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사이트 설명란에서는 물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악어를 사랑하는 집에서 홈 데코레이션에 좋은 제품이라고 하네요. 뒤에 2개의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고 안에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구매는 못할 것 같지만 신기한 제품이라서 소개 드립니다. 매 영상마다 신기하거나 재미있는 제품 1개씩은 추가하려고 합니다. 평점은 5.2548개의 좋아요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번 슬램 덩크 피규어 가격은 모델에 따라 9,226원부터 2만 9,980원까지 있습니다. 무료 배송의 30% 할인된 가격입니다. 특징은 고품질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크기는 대략 25cm입니다. 평점 4.6점에 1,476개의 좋아요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링크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제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캐릭터 인기도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박스 유무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10번 휴대용 손장 등 가격은 2만 7,900원 모델은 일반과 프리미엄 모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강하고 밝은 빛으로 광수거리 500m를 초과하고 방수는 IPX6 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가혹한 날씨에서도 제약이 없습니다. USB 충전 타입이고 주로 야외 활동, 하이킹, 캠핑, 야간 낚시 등이 유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